안녕하세요 우리 B.A.B.S.R. 반갑습니다. 이제 베이비가 행운의 베이비를 찾아라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행운의 베이비 자 그러면 영국분부터 첫번째 번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공개했습니다. 바로바로 죽음의 숫자 4 그러면 안되죠? 나는 평화주의자니까 2 우리는 친구사이 그렇다면 전팀에서 중간을 맡고 있으니까 3 4 4 2 3 좋습니다. 옮겨주세요. 당상 처음을 시작하는 1 4 2 3 1 마지막 처음 아니면 끝이죠? 누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6 왕래 6 처음 번호가 4 2 3 1 5 6 어렵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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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2 3 1 5 6을 적어주신 베이비 과일 있을까요? 네. 행운의 베이비가 됐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의 베이비 되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우리 베이비 에이피에스 감사합니다. 축하드려요. 축하해. 4 2 2 3 1 5 6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6